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강의라고 있는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2021 수능 대비 너만의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소개부터 할게요. 선생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서울대학 지구과학 교육과 졸업했고요. 메가스터디 온오프라인 지금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맙게도 예전에 전과목 만점자가 한번 배출이 됐었고요. 다음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수업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아, 이런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1년 커리 중에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선생님도 파이널 모의고사 내놓고 강의 열심히 하면 이제 올해가 마무리가 되겠네요. 올해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 할 때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시원하게 여러분들 모의고사 제대로 내놔가지고 제대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시즌1과 시즌2가 있는데요. 시즌1 보시면 10월 14일 날 개강을 할 거고요. 총 4회 모의고사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45분씩 4회. 그리고 시즌2 보시면 10월 28일 날 개강을 하고 4회 모의고사 또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해설지는 자료실에 업로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제 모의고사니까 전문항 다 만들었고요. 기출 문제를 좀 변형할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시즌1에는요. 기출 변형보다는 자작 문항들이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좀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구진들 이번에 최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이게 난 개인적으로 역대급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낮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모의고사들 좀 포함되어 있고 아주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까다로운 그런 선지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구성을 많이 했으니까 아마 공부하는 데 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어요. 모의고사 문항 만들면서. 아무나 아무나 보면서 문장도 많이 다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많이 거친 그런 좀 집단지성의 결정체를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꽤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부록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 모의고사의 부록인데 단원별 재구성 모의고사인데 뭐냐면 원래 모의고사가 4회치가 있잖아. 그럼 그 4회치를 1단원, 2단원, 3단원 순서로 해가지고요. 문항을 다시 흔들어서 책자 형태로 여러분들 만들어서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단원별 재배치를 한 다음에 객관시선지를 삭제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원별로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개념에 대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문항 옆에 관련 내용들, 관련 개념들을 수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모의고사를 사면 두 번 정도 풀어보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꽤 여러분들 괜찮을 거예요. 이것도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 교재 말고 사실은 이 교재에 약간 비타민 교재처럼, 비타민 교재인가? 아니면 별책부록처럼 따로 파는 교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따로 파는 거 얘들아. 그래서 기출 EBS 교과서에 OX와 빈칸인데 기출 6종 교과서 2021 EBS 반영해가지고 수능 연계 교재 전문항 출처 표기를 하고 OX 문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좀 푸시면, OX까지 푸시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완성될 거다. OX도 매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까지 하면 이제 수능 잘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 여러분들 봐서 보세요. 일단 문항 다 풀고 해설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하고 틀린 문항 체크하고 개념서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틀린 거 보고 개념서 찾아보고 해설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약간 게릴라식으로 공부하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이 비어있으면 그거 채우고, 이 내용이 비어있으면 그거 채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는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아마 근데 재구성 모의고사에 내용이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실 때 그거 보시고 내용 확인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의 목적성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서는 공부를 하는가. 우리는 수능 성적을 잘 막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 목적성을 절대로 잃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 제시해 드리겠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완벽해질 수 있는가. 그거의 목적성을 잊지 마시고 공부하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 조금만 더 생각하기입니다. 우리의 사고의 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고의 폭을 갖다가 점점 넓혀가는 여러분들 훈련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셔야지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마지막까지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쫓아오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든 해였습니다. 선생님도 마지막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열심히 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끝.